안녕하세요. 안녕. 다들 반갑소. 낮잠... 낮잠... 낮잠 잤는데요 진씨, 나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하트요? 안네 낮잠 자고 정국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빠의 왓쥬 단백잠... 아... 다들 안녕 1, 2, 2, 3 근데 여러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금방 끌 거예요 제가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면탄이 본 집에 있죠? 롤 태이, 어떻게 되세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앨범에 좋은 luc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저는 흠 흠 흠 흠 강아지 흠 벨 그러니까 흠 흠 배터리가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다시 잘 거예요 자는 건 아니고 자는 건 좀 그렇고 기왕 일어나는 김에 영화 하나 보고 자야죠 요즘 정말 진짜 찐 진영 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내내 피곤해요 내내 피곤하고 내내 졸리고 내내 힘없고 내내 약간 밥을 안 먹으니까 밥심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빠이